안녕하세요. TOG 유진석입니다. 이렇게 크림토피아 촬영장에 왔는데요. 오랜만에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어때요? 저, 저스틴 비보 같지 않나요? 네, 아무튼 좀 이따가 촬영을 한 번 보시고 여러분들께 어떤 제가 일을 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따 말할게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오, 느낌 나오는데요? 네. 거의 마시. 이거, 이거 하실 때, 이거 하실 때. 말레. 거의 마시. 아, 너무 잘하셔. 아, 너무 잘하셔. 거의 마시. 널 빨아주겠어. 아,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약간 덮는 느낌. 마시. 마시. 그러세요? 네. 네. 이제 막이스. 하하하하하. 한 30분간 촬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지금 굉장히 두 개 있는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마음속에 심장 안에 느끼고 싶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낯간지 엮긴 하지만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 사진으로 인해서 뭔가 예전에 끊겼던 연락이 끊겼던 저자들에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촬영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발랄하게 갈건데요 이제 저희 엔진 영국을 보실 수 있으니깐 기대해주세요 인터뷰할 거에요 인터뷰 촬영이 지금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전혀 힘든 내 새끼도 안하고 굉장히 미소로 하다 박시 왜냐면 이분들한테 잘 보여야 또 불러주실까요? 사랑해요 크립토 뱅 코인어시 아 더워 더워더워더 촬영 끝 강아지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는 것더니 간단한 재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